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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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아옥이요? 아옥, 아옥국 끓일라고 아옥국 맛있지 아옥국이 맛있어 껍질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씻겨야 돼. 으껴가면서 씻겨야 돼. 쓴물을 좀 뺀 거야 이렇게 고구마질기처럼 뻗기네 응 백합이 나왔대. 백합이 되게 비싸 아 백합도 넣어 여기다? 백합을 삶아서 까서 넣어야 돼 맛있겠네 된장국 이게 많은 아침이 되게 비싸니 백합이 좋아 싱싱하네 백합이 백합이 처음에는 고구마 조각 다운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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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가루 쌀떡 단무침 단무침 마인들어가야 맛있어 물을 끓어 올릴 때 물을 살짝 뿌려줘야 잘까지 먹지가 않으니까 물을 뽀얗네 이제 불 꺼? 끓는다 뽀얗네 싱싱하다 아주 싱싱해 백합죽 써도 맛있어 이렇게 다 끓으면 건져서 까는구나 왜 부어? 이거 혹시 모래 깔아 앉았을까봐 국물에 도로 따라야지 찌꺼기 버리고 기름 소금 마늘 가יט 마imi 마문바 마문바 쨀 새송이버섯 그렇게 잘 풀어가지고 넣어? 펄펄 끓어 이제 이렇게 끓때 아옥을 넣는구나 냄새 좋다 냄새 좋네 가을 아옥국 옛날에 사람들은 살찐것이 좋아서 가을 아옥국을 먹으면 살찐다고 영양식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지금 살찐것이 싫은데 된장국이 시원하게 맛있으니까 백합에 이렇게 끓이면 맛있지 응 맛있겠다 신신하네 아옥이 고추를 넣고 맛있겠지 퍽퍽 끓는 자마자 먹어 맛있게 맛있겠다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어찌면 간도 맞고 왜? 맛있겠지 옛날에 이거 먹은 보양식이라 다 살찐단 말이야 맞아 흐흐흐흐흐 고추를 넣고 고추를 넣고 고추를 넣고 고추를 넣고 고추를 넣고 고추를 넣고 맛있어 시원하겠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시원해 이야 쩔뮤쩔뉴 음 진짜 гр justamente 주이지 이것을 주문할 수 있겠 staple quedut planets 뒤에 room 원해 시원하네 엄마가 밥 더 먹어 아니 그거 위에만 물고 밑에는 쌀밥이야 아 시원하다 이거 젠장 풀고 쌀만 넣어서 죽 끓여 먹거든 아 여기다가? 아 이 국에다가? 그렇게도 해? 응 그럼 그렇게 맛있어 한 맛없는 사람들은 맛있네 얼른 식재 했잖아 그니까 금방 했네 이거 두부도 맛있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선 두부 아주 맛있네? 아주 맛있어 왜 더덕도 안 먹어? 꿀 때만 먹어야 먹지 응 왜 이거 새 반찬만 맛있어 응 저거 먹어 건더기도 건더고 먹어봐 맛있어 아우 국이 맛있네요 엄마처럼 말아먹어야 더 맛있겠어 말아먹으면 맛있어 죽매기로 응 이러고 있으면 먹을 것만 생각나 뭘 먹을까? 안 먹겠다 이제 먹을까? 먹어봐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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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